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소래포구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혁의 7이라고 되어있는 증기기한 차 있는데 제가 오늘 소래포구 축제에 왔다가 제가 요거 축제는 리뷰 따로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소래역사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축제기간 중에 무료 개방이어가지고 제가 요것도 찬스 이용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 한번 꼭 와보시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데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군요.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돈을 내나 봐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어 축제기간이라 무료로 들어가는 거고 안으로 이렇게 쇼 들어가시면 되고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어른 500원 어린이 300원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원래도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축제기간이어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전시 가려면 2층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자 2층부터 시작하는 좀 약간 특이한 시스템 아 이거 에스컬레이터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안에 들어오니까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요런 식으로 남동구 문화재 특별자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남동구구나. 이런 식으로 뭐 이승훈 묘. 아 유명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은행나무 이런 것도 있고. 이야. 아 요것들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음 오 은행나무가 저쪽에 있네. 아 오늘 축제가 있는데 밖에 날씨가 가을이면 아직 더우니까 여기 시원하니까 다 여기 들어와 계시는구나. 아 이제 저도 소래역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안으로 들어오면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 소래역 시간표래요. 인천역에서. 오. 자 쭉 들어보시면은. 이야. 이 친구 생각보다 퀄리티 좋네. 오. 여기가 옛날에 소래의 모습. 이야. 여기가 이제 소래염전이 들어서부터. 이제 소금 수송을 하기 위한 소래역이 생긴 거래요. 음. 자 소래는 당연히 갯벌 같은 것도 있고. 오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소래. 자. 안에 또 이렇게 남동구 역사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오.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남동구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갯벌 생물. 갯벌 생물의 갈매기가 딱 나오네. 갈매기는 안 빠지는 데가 없네. 이야. 보시면 은근히 인천이 여러분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잘 해놨어요. 저쪽에 그 어딥니까. 인천 근대항 쪽에 가시면은 그쪽에도 박물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이야. 심포시장 있는 쪽에. 이야. 세척양의 사택 이런 것도 있고. 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리얼하게. 이야. 이거는 TV 화면을 여기다가 갖다 넣으셨네. 오. 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철도를 부설하고 있는 모습을 약간 리얼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일본 순사가 또 여기서 감시하고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소리 철교랍니다. 음. 논현동. 남동구 논현동이랑 시현 월곡 사이에 소리 폭우를 위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의 모습들. 오. 여기 이제 승차권. 이야. 승차권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뭐 시간표 같은 거. 이야. 이런 거 진짜 옛날 거지만 퀄리티가 좋네. 오.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대통령 각각 지시사항이래요. 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솔트 플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트는 소금 아닌가. 자. 특별 기획 정시를 하고 있답니다. 오. 뭐야. 이렇게 또. 자. 소금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세계 소금 같은 거를 같이 전시해 놓은 건가. 자. 이렇게 또 내려오면은. 아. 여기 또 뭐야. 오. 잘 해놨다. 이야. 이거 뭡니까. 오. 미디어 하트처럼. 오. 이렇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해놨고요. 아.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소금. 음. 오. 특이한 게 많네. 여기는 함수창고래요. 오. 소금의 농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 이 바닥이 다 물이구나. 바닷물. 그다음에 증발하고. 가두고. 그다음에 천일염을 이런 식으로 생산. 아. 소금이 지금 꼼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일염을 만드는 거. 음. 천일염이 인천에서도 만들었구나.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시간이 흔적해가지고. 염전이란 모습들이고. 우리가 또 염전하면 신안만 아는데. 또 옛날에 소래포구도 이런 염전이었군요. 딱 보시면 소래염전. 아. 소래염전을 하게 된 게. 이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총독부에게 이제 수금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토지 구입병도 싸고. 소비자가 가껴가지고. 운송병이 절감돼서. 요기를 좀 적합한 지역이었대요. 소래포구가. 자. 또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우. 여긴 또 뭡니까. 여기는 기차가 있네. 기차도 있고. 아. 요거 이렇게 발로 밟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소래염전 수차래요. 이런 것도 있고. 어우. 이런 거 뭐야. 이렇게 미니어처 자리 났네. 아. 옛날에 이제 시장 같은 거 이렇게 제안해 놓은 거구나. 이야.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 와.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와. 생선 같은 것도 그렇고. 이야. 이거 진짜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겠네. 이야. 꽃게 보십시오. 꽃게. 새우도 그렇고. 와. 엄청나네. 디테일이. 와. 이거 진짜 꽃게가 장난 아니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할머니 디테일 보십시오. 와. 진짜 할머니 줄 알았네. 이야. 자. 요거는 이제 수인선 협계열차 옛날에 다니던 거. 여기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타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왜는 화장실이 있네. 이야. 이런데도 화장실이 있었구나. 아. 근데 실내가 엄청 좁네. 이야. 옛날 기차랍니다. 아. 이쪽에는... 여기서 이게 조정하는 건 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 손잡이 보십시오. 오.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되어있고. 와. 진짜 여기 한번 아이들이랑 올만하네요. 뭐 입장료 500원밖에 안 하니까. 소리 보고 오셨다가 꼭 구경하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이 모형. 야. 진짜네. 요 사진을 그대로 보고 재현한 거네. 최대한 비슷하게. 와. 아. 이 코카콜라 보십시오. 환타랑. 이야. 요거 디테일 장난 아닙니다. 이야. 진짜야 진짜. 요 사진이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아갔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소래포구 오셨다가. 여기 역사관까지 같이 돌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래역사관 잘 보고 왔는데요. 그냥 뭐 구경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소래역사관까지 구경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면서 집방탈. 다음에도 더 좋은 박물관 리뷰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소래포구 축제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 편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래포구 축제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